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젊은 대학학보사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미움받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 폭등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2030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대학학보사 기자들을 만나서 우리나라 청년지원이 가장 약하다. 청년 기본수당이든 청년배당이든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프니까 청춘이라고들 하는데 요새는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뺨 맞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청춘이 또 젊은이들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 것은 호사스러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점점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 때문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더 설명한 것입니다. 서울권 대학 언론연합회와 간담회에서 그는 시대정신 공정을 강조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이 인정받지 못하고 불신받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게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부동산 값 급등에 분노하는 2030 젊은이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그날도 정부가 노력했다고는 해도 결과는 평생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저도 민주당 주요 구성원으로서 한 번 사과드린다. 또 한 번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회초년병 때 평생 집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열폐감, 불안감을 만든 결과에는 분명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자신의 젊은 시절에 그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시대에 살았다. 당시엔 오늘보다 분명히 내일이 나왔고 실패에도 도전할 기회도 주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객관적 조건은 나아 보이지만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재명의 짧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행복한 시대에 살았다. 당시엔 오늘보다 분명히 내일이 나왔고 실패에도 도전할 기회도 주어졌다. 이 시기가 바로 19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본인이 어려워서 가난했고 그런 심파 쪽 이야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소년공을 했고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검증고시를 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가 지금부터 훨씬 나았다는 것은 1980년대, 1970년대, 80년대. 이때가 이재명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중앙대학교까지 나와서 사법고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게 대한민국이었다. 그때가 박정희 전 대통령 또는 전두환 전 대통령 또 노태우 시절 이런 때인데 그런데 이재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해서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5.18과 12.12 사태에만 없었더라면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정치는 잘했고 사람 쓰는 용인술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구 공개를 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입니다. 자, 어디 감히 그 시대가 나왔단 말이냐. 전두환을 찬양하고 칭송하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석이 깔려있는 5.18 묘지 입구에 두 번이나 밟고 전두환 비석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퍼포먼스까지도 연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여기 못 오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워낙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는 상황이라도 본인이 그 당시는 아주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행복한 시대에 살았다. 전두환, 노태우 이 시대에 아주 행복한 시대. 그 앞에는 박정희.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저주하고 아주 전두환 시대에 너무너무 사람 살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5년 중에 가장 행복한 시대. 오늘보다 분명히 내일이 나왔고 실패해도 도전할 기회도 주어진 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전두환. 그렇게 저주하고 있던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였다. 1963년생인 이재명은 1989년도에 26살 때 그러니까 1986년도에 중앙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바로 그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법시험. 그러니까 1986년도에 사법시험 합격해서 변호사, 사법연수원을 거쳐서 변호사를 기업한 지가 198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6살 때 변호사가 됐다. 그러니까 아주 20대부터 변호사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 20대부터. 그리고 이재명은 본인이 IMF 때 아파트 경매가 넘어온 거를 3억 8천 주고 샀다. 그 아파트가 지금 19억, 20억 가까이 한다. 그래서 양심에 갇혀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1998년 정도를 보면 1998년, 1990년으로 보면 이재명이 30대 중반입니다. 35살, 6살. 이 무렵에 벌써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본인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주식을 해가지고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하고 남은 돈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잃었는데 남은 돈 가지고 아파트를 살 정도였으면 이재명은 본인이 서민, 약자, 아주 빈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정말 어릴 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실 그럴 때는 대부분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 살아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혼자만 어려운 것처럼 혼자만 힘든 시대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20대부터 변호사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30대 중반의 아파트를 사고 20대에 주식 투자를, 30대에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변호사, 그때는 정말 변호사라는 직업이 괜찮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도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1981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가 그렇습니다. 1981년도. 그때 대학에 들어갔을 때 고졸 검정고시를 치웠습니다. 1981년도. 그렇게 하고 1986년도에 중앙대학교 법대를 졸업하는 그 해에 고시가 됐는데 본인이 전두환 혜택을 참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게 뭐냐. 1981년도에 예비고사. 그때 예비고사 본고사가 있었는데 1981년도부터가 해서 본고사가 없어지고 연합고사. 수능, 지금 말하면 수능. 이것만 있어가지고 거기만 시험 잘 보면 1등부터 저 46만 명까지 쫙 이렇게 날입을 시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전두환 대통령 덕분이었다. 그때 그 제도를 본고사를 없애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981년도인가 해서 중앙대학교 들어갈 때도 전두환 장학금을 받았다. 그게 그때 전두환 장학금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장분 장학금. 장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장학금도 주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설령 중고등학교를 졸업 못했다 손치더라도 금연고시를 통해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본인도 그 혜택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 훨씬 행복한 시대에 살았다라고 본인도 대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분명히 내일이 나왔고 실패해도 도전할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이재명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낫고 점점 점점 하루가 다르게 도로, 교량, 건물이 올라가고 새로운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재명처럼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나 어려웠다. 독재했다. 그런데 그 시대 이재명은 학생운동보다는 고시공부를 치고 군대에 안 가고 고시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는데 바로 변호사를 개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렵다. 어렵다. 약자 편이다. 그 이야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재명보다는 못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거의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지금의 60대, 50대 후반 60대, 70대는 대부분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골았던가 또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던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본인만 금융고시를 했고 본인만 금융고시에서 뛰어나가지고 내가 머리 좋으니까 사법시험까지 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면서 자기 어려운 환경들을 강조하는 마치 고민정의가 자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블라인드 테스트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니던 모교를 폄하하듯이 자기 집안을 이재명은 아주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어려웠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자기가 언연중에 이렇게 하듯이 말하듯이 지금 인터뷰 통해서 나온 것처럼 장군 장학금을 받았다. 전두환 장군 장학금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혜택을 많이 받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고 오늘부터 내일이 났다. 그런데 지금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 과거 전두환 시절에는 5.18과 12.12를 빼고 나면 정치적으로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냥 공격한 게 윤석열을 보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거 누구든지 공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망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가서 사과까지 하러 갔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그릇된 시대인식 자기는 물이 놔놓고 자기는 혜택을 보고 난 뒤에 돌아서서 침을 뱉는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의 근원을 생각지 않고 사과라는 열매를 먹으면서 사과의 뿌리를 저주하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태도가 지금 운동권에 아주 뼈 뿌리 깊게 박혀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운동권 출신들이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시대를 거치면서 그러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대학에 갔고 그나마 돌멩이를 던졌더라도 나중에 졸업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혜택을 받아놓고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말하는 중에 언연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가 참 좋았다. 행복했다. 자 그러나 또다시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표리부동이 있는 거고 이들이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